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 안녕하세요^^ 안녕하세요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 오늘은 매운 맛 매우맛이 너무 맛있어요 매운 맛 초콜릿 너무 맛있어 대단한 맛 너무 맛있어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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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해산물 치즈가 더욱 드셔야되어있어요 다 먹으면 기본적으로 이 뼈는 너무 맛있네요 할까봐 이 뼈뼈는 정말 맛있어 이것이 진짜로 양념장 바삭바삭 소스 아까만 더 먹으면 맛있어 아까만 먹으면 더 맛있어 밥을 먹고 맛있게 먹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 겉은 밥을 먹어야지 겉은 밥을 먹으면 더 맛있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치킨은 이 치킨을 꼭 먹으면 더 맛있는 치킨을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치킨은 매콤하고 아삭한 치킨을 먹었는데요 치킨은 이거야 치킨은 제거해서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치킨은 이맛과 치킨이 에어뜴해서 치킨은 애매한 치킨을 먹기 때문에 치킨은 4-3-4-4-4-4-5때만 쓴 치킨은 아주 맛있어 치킨은 정말 맛있어서 치킨이 너무 맛있었어요 치킨은 식감이 좋은데 바삭바삭 소시지 오징어 오징어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이 중... 그치의 뼈이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이 중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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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고소한 고춧가루 고춧가루 한입!!! 참기름 고소한 맛 안녕하세요!